공항에서 개진 상칫해서 연예인병 말끼라고 욕꼬지게 먹은 연예인,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은 연예인들의 비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저버리고 강효실을 떠난 최무룡의 배신은 당시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며 강효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무룡의 배신은 강효실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통을 안겨준 가정의 위기 속에서 헌신했던 그녀는 결국 남편의 외도와 이혼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4명의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녀의 삶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연예계에서 빛났고 대중은 그녀를 어머니의 아이콘으로 칭송했습니다. 강효실의 삶은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지키며 연예계에서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고난을 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강효실은 여성으로서 강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선택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녀가 겪은 고통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일부는 그녀의 과거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강효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비극적인 삶을 넘어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선택과 고난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사랑과 책임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지잇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배우 한국 영화계의 전설. 그녀의 이름은 단지 스크린 속에서 빛나는 배우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1960년대 한국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대중들에게 충격과 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태권도와 음악 장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나태주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비교되면서 마이진은 자신의 위치와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겪어왔습니다. 대중성은 마이진을 늘 그림자 속에 가둬놓았습니다. 나태주는 태권도 기술을 화려하게 선보이며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마이진은 보다 전통적인 음악적 접근을 선택해 감동과 공감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화려함에 쉽게 이끌리기 마련이었고 마이진은 끊임없이 비교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태권노래자랑 무대에서 나태주 씨가 너무 잘해나서 저 뒤를 가둑 그와 비교됩니다.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었을 것입니다. 마이진의 발언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말이 자신의 환경과 차한 상황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정면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중과 언론 심지어 본인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형성된 나태주와의 끊임없는 비교는 마이진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태권도 기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노래와 감정으로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특히 대중가요 여행을 떠나요를 부르며 보여준 그의 무대의 매너는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하려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태주와 끊임없이 비교되는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개척하려는 마이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술가에게 비교는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이진은 이 비교를 단순한 경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태주의 화려함과 자신의 소박함이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비교 자체를 예술적 메시지로 승화시켰습니다. 마이진은 태권도의 역동성과 노래의 감성적 메시지를 결합해 새로운 예술적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능력을 넘어 관객들에게 진정성과 공감을 전달하려는 그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마이진의 이번 발언과 무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충을 넘어 예술가로서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성장과 대중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마이진을 단순히 나태주의 그림자가 아닌 독립적인 아티스트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발언과 행동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그를 더욱 특별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마이진은 태권도와 음악이라는 독특한 융합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죽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마이진이 만들어갈 미래와 그의 예술적 도전은 대중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가 남길 흔적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중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이진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이진의 톡창적인 활동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예술 및 문화 전문가들은 마이진을 단순히 한 명의 대중가수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태권도와 음악이라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두 장르를 결합하여 대중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마이진의 시도와 결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국제공연예술계에서도 그의 시도는 혁신적인 사례로 언급되며 앞으로 그가 펼칠 글로벌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론가 앤드류 맥킨토시는 마이진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 그치지 않는다. 마이진은 음악과 무술이라는 두 영역을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는 대중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사례이다. 그는 또한 마이진의 무대는 단순히 시각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관객과 소통하려는 의도가 돋보인다고 터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한국 전통 가요를 융합한 그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도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마이진의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예술적 시도이며 관객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감을 통해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사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진정성과 열정이 녹아든 예술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음악 분야의 세계적인 비평가 로라 피터스는 마이진의 목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술적 완벽함을 뛰어넘어 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마이진의 노래가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를 넘어 관객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태군 노래자랑에서 선보인 그의 여행을 떠나요는 단순한 대중가요의 재해석이 아니라 마이진 만의 톱창적인 방식으로 관객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낸 사례로 꼽힌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예술적 깊이를 담아내고 있으며 이로써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전문가들은 마이진이 대중적 감수성과 예술적 진정성을 결합한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마이진은 단순히 음악과 태권도를 결합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대중문화 속에서 다름의 가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평가받는다. 국제문화학자인 히로시 타카시 교수는 마이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마이진은 예술적 실험을 통해 톱창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다. 그는 이어 태권도와 음악의 결합은 단순한 기술적인 융합이 아니다. 이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감성과 역동성이 공존하는 창의적인 조화의 산물이다라고 터붙였다. 마이진의 작품은 대중문화와 예술적 깊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마이진은 이러한 융합을 통해 대중에게 다름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된다. 마이진의 예술은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예술가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학자이자 문화분석가인 엘리 박사는 마이진은 대중과의 교감을 통해 예술가가 단순히 기술적 성취에 머물지 않고 관객들에게 진정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의 죽겠습니다 발언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겪은 고충과 압박 그리고 예술적 도전에 대한 고백으로 읽힌다. 마이진은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예술가로서의 진정성과 깊이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마이진은 겪은 고통과 현실을 대중과 나누고 이를 예술로 승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브라운 박사는 그의 솔직함과 진심이 현대 대중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마이진은 단순히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연예인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라고 평가했다. 국제 전문가들은 마이진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단순히 지금까지 해온 것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듀서이자 문화기획자인 마크 스티븐스는 마이진의 도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진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대 대중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평가했다. 마이진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예술가로서의 책임과 대중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태권도와 음악이라는 두 장르를 융합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이진은 단순히 도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두 가지를 결합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예술가이며 그 스토리는 단순히 국내를 넘어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마이진이 만들어갈 새로운 예술적 도전과 혁신은 대중문화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우리는 마이진의 무대를 통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인간의 진정성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 약물의 종류와 사용 횟수는 모두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셀럽으로 활동했던 그녀가 왜 이런 길을 걷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더 큰 무너짐으로 이끈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에이미는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그녀가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연예계의 이면을 보여주는 비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아가려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에이미의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녀의 이름이 다시 한번 화려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중은 그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예상치 못한 길을 걷게 된 연예인들, 그들의 반전 스토리는 때로 충격적이고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들은 다시 대중 앞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기억 속에 스타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스타들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부터 현재 그들의 근황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보고 싶은 주제나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여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은께 아니다라는 댓글이 쏟아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소속사의 해명과 대중의 반응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종석의 소속사는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종석이 당시 커피를 들고 있었소들까봐 놀라서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불난 칩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팬들은 커피가 중요하면 선물을 들고 있는 팬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연예인으로서 책임감과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며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연예인으로서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위치에 있는 만큼 기본적인 태도와 예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종석의 사과 이미지 회복 노력 논란이 확산되자 이종석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당시 상황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 잘못된 행동을 보였다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이미지 회복에 나섰습니다. 논란 이후 그는 자선 행사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작품 활동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과 팬 사이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종석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되돌아보며 배우로서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꾸준히 노력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중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연기력과 작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그를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팬들의 과도한 접촉에 지쳐 예민해진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중에게 연예인의 태도와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종석은 그 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자신의 연기력을 증명하며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연예인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중과의 신뢰를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그가 더 성숙하고 신중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며 더욱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상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